한국 한국의선을 요리한 한국의선을 정부가 있는 것입니다. 이즈 기름을 주문해서, 아이스 기름을 주문합니다. 아이스 기름을 주문하려고 해요. let's see 비빔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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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? 좋아? 좋대 말해봐 쿠파로 쿠파로 이제 라면 쿠파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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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타 유 endorsing 꿀나 내가 한 번씩 네가 시켜봐요 내가 한 번씩 사줄게요 한바닥 이제 몇 번에 해 줄게요 사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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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신 도구나봐요 오이 이곳에서 계란을 넣어서 볶아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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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